에피폰의 기타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에 처음 등장한 윌션은 에피폰이 가장 성공적인 오리지널 솔리드바디 일렉트릭 기타 중 하나입니다 브랜드 탄생 150주년을 맞이한 에피폰은 지금의 에피폰을 있게 한 기념비적인 모델들을 150주년 기념 한정 모델로 출시하였습니다 오늘 플레어스 가이드에서는 에피폰의 윌셔어를 한자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대구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150주년 크레스트우드 커스텀입니다 원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150주년 애니버셜이 윌셔 모델입니다 둘다 150주년 기념으로 나온 모델이구요 에피폰에서 가장 상징적인 기타 중에 한 대입니다 지금 이 모델이 122만 4천원이고 머즈비 할인 기준입니다 할인 기준이고 이게 130만원대인데 이렇게 유니크하고 멋진 디자인의 기타를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게 말이 없죠 그리고 헤르티지까지 챙겨 가실 수 있고요 자 사운드 일단 좋은데? 오 소리가 엄청 멋지네요 오 소리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노란색 기타. 저는 이거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데 사실 이게 노란색 기타가 사실 이게 좀 어렵긴 하죠. 일반분들이 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이야 이거 소리 묘하다 이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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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에피폰이 15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런 에피폰의 오리지널리티가 담겨있는 기타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 물론 이 윌시라는 기타가 이전에도 출시가 계속 되고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뭐 P90이 박혀있다든지 옵션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긴 했었지만 이 한때 이 깁슨과 에피폰이 같이 암흑길을 걸었을 때 당시에 그때는 무조건 깁슨과 에피폰이 거의 일대일로 깁슨에서 나오는 모델을 저렴하게 만든 에피폰의 유사 모델 형식으로 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했던 경우가 많았죠.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에피폰의 오리지널리티가 담겨있는 모델을 계속 부활시키고 요런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판매를 진행을 하는 것이 깁슨한테도 에피폰한테도 분명히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였고 최근에 은총씨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타 브랜드 젊은 세대 중요하지만 브랜드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기타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타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타들을 많이 찾고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매장에 있었을 때 연락이 와서 제가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의 기타를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구할 수 없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정신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기타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방송을 에피폰 아니면 깁슨에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현 PD님 말씀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에피폰에 수많은 유산들이 있지만 사실 에피폰이 보이는 행보는 냉정에 말해서 잘 만들든 뭐 어쩔 때 때때로는 아쉬운 모델들이 있다 한들 간에 음 결국 깁슨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모델 특정 모델들을 좀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디자인을 개성하는 물론 할로 바디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에피폰이 더 원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레스폴이라든가 SG 같은 거나 뭐 이런 모델들은 사실 깁슨의 또 상징이잖아요. 근데 에피폰 레스폴이라고 우리가 불러지면서 이제 깁슨에서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슬래시라든가 뭐 최근에 리뷰했었던 제가 뭐 그 성함이 기억 안 납니다만 뭐 그 롱미션 그 뒤에 막 그림 막 그려져 있고 했었던 뭐 그러니까 결국엔 원래 깁슨을 쓰는 유저인데 에피폰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시그네처가 나오던 그러니까 계속 깁슨의 유산을 에피폰에서 조금 재해석하는 그리고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이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아까 현 PD님 말씀을 빌려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나오고 이런 라인들이 더 이제 에피폰을 원래 전통적으로 했던 것들이 더 강세가 돼서 정말 차별점이 되는 어 라인업이 되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이제 최근에 저희가 좀 됐지만 에피폰 그 카지노가 네 USA가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카지노가 소리가 어땠나요 말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좀 이제는 그렇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또 경영진에서 봤을 때는 또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이런 멋진 기타들이 이런 멋진 기타들이 어피폰 USA 라인도 나와주면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대의 기타가 여러분도 지금 보이시겠지만 소리도 너무 좋고 이렇게 매력적인 기타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어필하기 좋은 기타지 않을까 그리고 어 SG가 좀 뭔가 재미없다 아우 너무 지겹다 난 SG 기타 좋아하는데 좀 다른 형태의 그런 가벼운 무게감과 이런 깁슨에서 생산되는 이런 솔리드 바디적인 얇고 괜찮은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내가 연주를 하고 싶은데 그런 대안의 기타가 잘 없다 했을 때 에피폰에서 이게 많이 USA가 나온다면 얼마나 또 재밌는 기타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게 좀 기타 브랜드 안에서 자신들만의 주력 모델이 좀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운드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마리 주변주들이 사운드 이야기를 안하고 이게 많았던게 사운드가 둘 다 너무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이 소리가 마음에 들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했을 때는 딱히 어? 뭐야 이거 뭐 리뷰 때 했는 것보다 소리 별론데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에피폰의 150주년을 50주년을 기념하는 윌시어 모델을 오늘 한자리에서 만나봤습니다 은청씨가 잘 정리를 해주신 대로 그 에피폰이 150년 동안 이 그 브랜드의 이름을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에도 증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고퀄리티의 어 한정판 모델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르비안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레이어스